보십니다 장미꾼 한 소리를 도와두죠 과연 누가 나올까요 소녀시대 유리 맞죠 유리씨가 갑자기 공중에서 나타났습니다 공중부양인데 공중부양 완벽한 공중부양 완벽한 공중부양입니다 소녀시대 유리와 함께하는 한강 최고의 공중부양 가 되겠습니다 입맞춤은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 잠시만요 유리씨가 사라지고 장미만 남았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공중부양 마술사지에 나와 소녀시대 유리의 공중부양 수많이도 마술쇼 타이밍 유리씨 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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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씨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유리씨 공간을 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좁은 곳이거든요 여긴 조혜련씨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리가 대체 어딨냐고 아니 소녀씨네 행사 가야되는데 큰일났네 유리 유리씨가 여기에 숨어있는거 아닙니까? 제가 이제부터 유리씨를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장미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유리야 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유리야! 유리야 여기 있었구나 하나 둘 셋 유리야 뭐 조정했어 뷰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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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뷰 저는 이게 마수도